정책은 다 볼거에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론은 나온다면 4, 5문제인데 당년에 7문제가 출제가 된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격도 올라가고 정책이 실패 됐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동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인간관계 악화 되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데 토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별표 토지 문제에다가 제가 일본 문제를 기출을 토지 문제를 냈거든요. 토지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부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면 땅값이 올라가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중성에 토지가 부족한 건 물리적이고 직가구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 합리적 수준을 넘는다는 건 경제적 문제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이 토지가 가격이 비싸니까 건물을 저층화 시키겠어요 고층화 시키겠어요. 저번 시간에 집약화 집약화라는 건 땅을 제한 상태에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방적 하면 안 됩니다. 조방적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증수를 낮추는 거니까 집약적 이용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택에도 영향을 주는데 건설회사가 택지비가 많이 비싸게 되면 주택의 질을 높이겠어요. 줄을 좀 떨어뜨리겠어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직주분리 이건 뭐냐 도심에 직장이 있죠. 도심에 직장이 너무 땅값이 높으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직주분리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스프롤 같은 거는 난개발이거든요. 스프롤 그래서 우리가 외곽을 난개발해서 도시가 지못대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체크해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213페이지 가시면 토지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는 그장입니까. 물리적으로 부정성 때문에 부족합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 따라해보세요. 집가공 문제 경제적 토지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집가가 상승해서 또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니까 더욱 폭등해서 수용금이 불균형이 심화돼서 경제적 토지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집가가 상승하면 투기적 수요가 늘어나겠죠. 또 경쟁이 심하니까 땅값이 더욱 폭등할 수 있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데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이따가 문제를 풀 거고요. 토지용의 비효율성은 효율적인 토지용이 안되고 소유의 편중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너무 소수가 많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분배가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린트 받으셨죠. 그럼 일본을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게 기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조방적이었어요. 집약적이었어요. 왜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아까 제가 따라해보세요. 직주분리 주거지는 또 어떻게 돼요. 외원쪽 확산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로 가시면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최근 경향으로 찍어드린다면 작년에 나왔었는데 오른쪽 21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5페이지 가시면 올해 또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있죠. 그래서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가격 소득이 비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PIR이라는 걸 들어보세요. 자 P가 프라이스 주택가격이고 I가 연소득이고 레이트가 비율인데 연소득에 대해서 집값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천만 원인데 1억 5천이면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5년 걸리겠어요. 더 걸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낸 거예요. 만약에 3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주거비 부담 문제를 생각했는데 이건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지금 PIR 찾으셨어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기 때문에 주택 구입 능력을 얘기해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이게 높으면 주택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RIR도 나왔어요. R은 렌트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렌트. 임대료. 임대료거든요. 임대료고 인컴이 연소득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소득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부담이 가겠죠. 높을수록 또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렇죠. 이것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다 쓸데없습니다. 요즘 다 안 나오고 거의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 217페이지로 하여 가버렸어요. 217페이지 가시면은 오늘 프린트에 2번 문제를 낸 게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정부의 시장 개입 찾으셨습니까. 거기 필요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두 개 정도 쳐 놓으시면 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성취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다 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2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죠. 필요성. 필요성도 맞았고 이유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맞는데 이유라고 해도 맞습니다. 또 근거래도 맞아요. 요즘 또 근거라고 나와요. 왜 뛰어들냐. 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잡는데 시장이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요. 저도독층을 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이다. 그럼 여러분들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럼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가격보다 비싸게 져야 돼요. 좀 싸게 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도독층에 대한 소득 재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이고 소득 재미되고 다음에 이따가 제가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겠지만 시장이 안 돌아가는 것은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경제적.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거예요. 대통령 연설에 저소득층 위에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정치적입니까?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경제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기술을 가르쳐 드리냐면 경제활동하는 곳이 그냥이에요.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 나오면 경제적인 생각 나오셔야 되고요. 좀 편법입니다. 저소득에 지급 들어가고 정치적에 지급 들어가요. 제가 저소득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사회적 목표 달성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저소득을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저소득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나요? 동그라미 2번에. 저소득층 나왔다. 그럼 이건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차례적 목표고.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의 수정이 나오면 그냥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2번 때문에 제가 이 기술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2번 스타트.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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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실패 한번 보세요. 저소득 나오면 그냥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사회적 목표에 대한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로 갑니다. 218페이지로 가서 시장 실패 원인의 별표를 3개 쳐 놓으세요. 여러분들 정부가 시장의 실패가 나오면 그 수정하려면 그냅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정부의 정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시장의 실패는 따라 보세요. 시장이 잘 안 돌아간다. 자원 쪽이 효율적 배분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 양만큼 안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선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힘을 내시고 1번 따라 보세요. 불안정 경쟁 시장. 2번 규모의 경제. 3번 공공재의 존재. 4번 정보의 비대칭성. 5번 외부 효과의 존재. 몇 개가 있죠?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아닌 걸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거기 포커스 맞추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저번 시간에 이론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완전 이론이었어요. 그럼 완전 경쟁은 안 나타나죠. 얘기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왜 개입하겠어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이 잘 나옵니다.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독점과 가점이죠. 독가점인데 아까 이 규모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는 이 독가점이 거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따라합니다. 규모를 크게 한다. 다음은 규모를 크게 한다.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은 소량 생산하나요? 대량 생산하나요?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생산비를 줄이게 되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리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냥 도산돼요. 대기업만 낳는다. 그럼 나중에 자연독점으로 가죠. 그러면 지네들이 자연독점으로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가격을 올리겠어요. 그럼 독가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 이제 이어나가셔야 돼요. 자 가볼게. 자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그럼 대기업들은 그냥 규모를 크게 한다. 그냥이야. 비용을 감소시켜. 그럼 나중에 가서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동소기업이 도산되니까 다음은 자연 독점.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단위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독가점을 규제해야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공공재는 개인적으로 별표를 두 개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하나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공공재는 우리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체가. 그럼 공공재의 존재가 왜 시장이 실패냐. 들어볼게요. 갑니다.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에요. 치안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게 잘 나옵니다. 그럼 생태공원은 정부가 만약에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인한테 그 어떻습니까? 개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찾아드릴게. 그 특성이 가시면 비경합 비배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게 어떻게 할까요? 자 들어보세요. 자 공공재 쓰는 재화니까 따라서 비경합성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을 하지 않고 동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합하지 않고요. 비경합성이고 따라서 비배제성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의 요금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비배제성을 보시면요. 맨 끝에 보시면 자 따라서 무임승차 문제 돈을 내요 돈을 안 내요. 안 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이 이걸 생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공공재가 안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럼 공공재는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해요. 요건 이제 가도 생산되니까 누가 개입할 수 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해서 이거를 내보내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갑니다. 공공재의 존재입니다. 개념. 공공재란 그 특성상 경합, 비경합, 배제, 비배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밑에 시장 실패 요인이 되고요. 국방이나 치안, 외교인데 생태원 같은 공원 같은 오래가는 내구재가 대부분이고요. 공공재는 무임승차하다 보니까 그냥 과소 생산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 실패가 나타날 수 밖에 없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까? 정보가 직접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은 역사 센터과 도덕적 회의는 아직 보지 마세요. 여긴 이제 이론을 가야 되니까 나중에 해고요. 자 지금은 그냥 제모만 보세요. 정보의 대칭입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입니까? 비대칭성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실패였어요? 이론상이었어요. 그럼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완전 경쟁이 그냥입니까? 정보가 완전합니까? 그럼 다 똑같이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런가요? 그럼 시장의 실패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비대칭이면 시장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하고 고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 그래서 의미만 갈게요. 시장에서 정보가 거래자 일방이 평중되어 있을 때 거래자가 일방에게만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도 시장이 실패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도덕적 행위나 여성 택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3, 4월 달로 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외부효과까지 가시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외부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쳐 놓으시면 됩니다. 외부효과 쳐 놓으셨나요? 이것도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인데 자 제가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 가고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시장에는 개입은 자 들어보세요. 자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은 그냥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시장 실패를 수용하게 하는 것은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항상 저는 불만인 게 빈부격차를 줄이자라는 것과 시장 경제를 원하는 것은 그냥이에요. 이게 조화가 중요해요. 조화가 중요하지. 그래야지만 시장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저소득 나오면 그냥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사회적 목표 꼭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정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책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시장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냥이요. 독가점이에요. 대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럼 생산비를 줄이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냥이요. 중소기업이 도산대요. 그럼 자연독점은 남쪽. 그럼 대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격을 올리겠어요? 그럼 독가점을 규제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공제는 경합이야 비경합. 배제야 비배제야. 돈 내 안 내. 무슨 생산대요? 누가 기입해야 돼요? 직접 생산할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하세요? 자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정보에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있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효과에 별표 3개 치셨나요? 이거 단독으로 갑니다. 단독. 얘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99%에요. 그래서 외부효과를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갈 거지만 이것도 얘기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시장 실패의 원인. 누가 기입한다? 전부가 기입하겠죠. 이해 가셨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요?